아 이게.. 태빈이 형 미안해요 욕마랜드 갔는데 제가 욕마랜드 닫은 거 보고 실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형이 이 형이 진짜 웃긴 형이 아니거든요 그냥 노리고 웃기 별로 안 웃겨요 은형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너무 웃길 때가 있는데 갑자기 그 형이 내가 이제 리허설 할게요 형이 우웩 하는데 야 토한다? 우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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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시간은 없어요 빨리 오케이 해야 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잠시만 살살 해줘 오죽합니다 잠시만 살살 해줘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웃었죠 그때 가장 재밌었던 씬으로 그럼 뽑아주시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잠시 잠시만요 지금 감사합니다.